사람 민망하게 원래 남자가 닫고 여자가 열어두는 건데 우린 완전히 거꾸로네요 뭐 어쨌든 축하해요 제 방에 들어온 첫 번째 남자예요 집에서 보는 문 실장은 좀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해요? 좀 편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편해 보이려고 무시 노력했는데 성공했네요 나란 인간이 왜 좋은가요?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처음부터 나한테 친절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눈길도 한 번 안 준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무작정 가슴이 뛰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그리고 가지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상처 입는 걸 못 보겠어요 내 가슴이 더 쓰리고 아파서 사람 마음이란 게 주는 만큼 받고 싶을 텐데 난 그렇게 못해줘도 괜찮아요? 그만 내려가죠 회장님이 장기 한 판 두자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그리고 기다릴게요 내가 준 만큼 돌려줄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할머니 뭐하러 이쯤까지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아래층 가서 마실게요 내려가요 강연씨 다른 건 다 괜찮으니 이거 하나만 부탁하세 우리 이제 마음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게 해